중요합니다.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리아 선수가 나오네요. 리아 선수가 유연성이 좋아요. 그래요? 그러니까 리아 선수가 계속 해맑게 웃고 있거든요. 아, 레미 표정 봐요. 그의 반면 레미는 아, 무서워. 아, 무서워. 난 너무 무서워. 자, 리아는 첫 출전이거든요, 지금. 네, 화이팅. 자, 리아 첫 출전. 자, 레미 바로 공격 들어가네요. 어, 리아도 좋아요. 버팁니다. 리아만 많잖아요. 네. 자, 쉴 새 없이 공격을 시도하고 있는 리아. 좌우로 많이 흔들고 있긴 있는데, 지금. 너무 무작정 넣는 거 아닙니까? 저렇게 무리하게 공격 들어가는 체력이 떨어집니다. 네, 지금 리아가 공격이 들어오는데 레미가 방어를 잘하고 있어요. 발이 안 걸리려고. 어, 헌발질이에요. 어, 헌발질이에요. 아, 무릎이 닿았어요. 아, 리아가 무릎 꿇었어요.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. 이츠가 탈락을 합니다. 네, 힘이 풀렸네요. 레미 선수가 아무래도 리아 선수가 첫 출전인 걸 알고 그렇죠. 약간 지공을 선택한 것 같아요. 아, 이 헛발질이 너무 뼈 아팠습니다. 아, 아이고. 다서고 헛하게 절하듯이. 네. 설날이었으면 세뱃돈입니다. 아, 그렇죠. 추석은 돈이 안 나갑니다. 네. 아, 네. 감사합니다.